와.. 여기 칠했네 여기 칠했네 그렇지.. 칠했네 연색 금방 칠해지니까 오케 으흠 으흠 잘하고 있어 일단 바깥쪽부터 칠하고 뭉치지 않게 그냥 끝까지 쭉 가버려 칠할때 쫙 가버려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면 잘 안뭉치지 지금처럼 쭉 가버려 쭉 쭉 가버려 이게 세로로 왔다갔다 하는것 보다 가로로 왔다갔다 하는게 더 편해 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더 편해 그러잖아 위아래로 움직이면 손이 이렇게 반듯이 안다 차근차근 좌우로 왔다갔다 하고 일단 바깥쪽 먼저 칠하고 바깥쪽 마르고 난다며 안쪽으로 다시 칠하면 되거든 바깥쪽 마르고 난다며 안쪽으로 다시 칠하면 되거든 차근차근 천천히 너무 가까이 가면 뭉개진다 우짠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칠하고 다른 부품은 또 칠하면 되지 저쪽을 안쪽으로 다시 칠하면 되서 스테이크 오픈가 멈출 수